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판단 잘못하면 그냥 가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용기하고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패배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거나 사심이 개입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훅 하고 가는 거죠. 실상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씨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왜 실상을 너무나 냉정하게 보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실상을 바라보는 데서는 좀 다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그냥 냉정하게 보지 않습니까? 2022년 3구 대통령에서 한 일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했는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한 일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했는데 2024년 4월 10일에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다. 얼마나 유치하고 치조라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아프지만 있는 그대로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자기도 패배를 맛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뉴델 시문에 이제 아주 유서인 그런 만화가가 그린 만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란 일본에만 의존하는 퍼주기 외교 편중 경제 안 됩니다. 중국이란 러시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장인데요. 균형 외교 실용주의 경제 정체로 가야 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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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정권 하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을 하는 거죠. 시대 흐름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줄 잘못 쓰면 골로 가는 거죠. 뭐 이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안목이나 시야를 넓힐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응격끼리 그냥 대통령이 된 거니까. 1940년대에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그냥 한반도 전체는 적화가 됐을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 우남 이승만이 이걸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시대를 읽는 그런 통찰력과 선견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쪼잔하게 행동해가지고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도 다 뭐죠. 시야와 안목의 부족함 때문에 비롯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남 이승만처럼 공산주의 체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람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죠. 문재인 씨와 같은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백전 백패하는 겁니다. 왜 세상을 봐라 이야기야. 당신들이 미국의 자본시장 미국의 snp 이름들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나 미국의 나스닥에 포함된 기업들을 한 번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것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다. 그걸 윤서인 씨가 그려놓은 겁니다. 와 그때 네 만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중국 경제 폭망에 러시아는 끝없는 전쟁에 쿵 제 말하는 것 반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그 자본시장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를 만들어내는지를 그거는 중국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천년을 가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만든 기술 기업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카페에서 다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들 해 가지고 시야나 안목을 넓혀야 그래야 좁게는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지만 넓게는 국민들 고생을 안 시킨다. 우남 이승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양복이라도 입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시야들이 좁냐 이야기야. 우남 이승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있는 거지. 미국의 자본시장을 조금만 들여다봐라 이야기. 그러면 중국 쪽이 줄을 서야 되는지 미국 쪽이 줄을 서야 되는지 그냥 결론이 금세 나오지 않냐 이야기죠. 윤석열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도 딱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쪽에 줄을 서면 다 죽는 겁니다. 자유도 죽고 재산도 죽고 생명 죽고 뭡니까 부유함도 다 죽고 여러분들 그렇게 시야가 좁으니까 지금 586 운동권을 보는 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들을 안 하는지 사심을 내려놓고 문제를 봐야 지도자가 되면 고생을 안 시키는 거죠. 보시게 되면 항상 그 동네 사람들은 음모론을 잘 만드는 거죠. 본인들이 음모론을 잘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음모론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죠. 박근혜는 최신실한테 조종당한다.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조종당한다.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조종당한다. 김건희는 천공한테 조종당한다. 천공은 망공한테 조종당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좀 조소적으로 표현한 거죠. 다 말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말을 말을 만드는 게 얼마나 악입니까 성경에서 말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음모론을 만들고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조직 들이 유포해 가지고 국민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발생해 가지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 세상이 좋은 날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악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모멸적인 표현입니까 누구누구 함께 조종당한다 그 내용을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또 윤석열 작가가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잘하는 거 하니까 가상의 적을 잘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적에다가 모든 것을 다 퍼붓는 속재양을 삼는 짓을 좋아하거든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타겟으로 삼아서 모든 분노를 분출하도록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뭔가 가상의 적을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상의 적을 만들 때는 항상 그 이면에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피해의식이 윤석열의 무소불위검찰독재 군사정권보다 더한 폭증 아웃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엥 무소불위검찰독재인데 왜 장모가 감옥에 갇혀있죠 그게 원래 진역 5년인데 무소불위검찰독재라서 겨우 1년만 나온 거요 진역 5년을 1년으로 낮추는 정도가 무소불위검찰독재이라고요 무소불위검찰독재 별거 없네 윤석열 장모의 혐의가 뭔가요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보통 몇 년행을 받나요 윤석열 장부만 오직 형량이 적게 나온 거 맞나요 무소불위검찰독재인데 그냥 감옥에 안 보내면 안 되나요 네 이놈 가서 윤석열의 뉴대툰이나 봐라 뻑 이렇게 나오네 검찰독재 나는 지금처럼 대통령이 힘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뒤로 힘없는 대통령을 두고 검찰독재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참 뭔가를 잘 만들구나 그래서 또 뭐 이 양반은 옥중에서 창당을 했는데 정치검찰해체당 이 정도면 뭐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검찰해체당 보니까 송영길이 검찰독재 겁먹은 민주당은 각성해라 이렇게 검찰 독재 검찰이 좀 요직을 많이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뭐 그거야 대통령의 인력풀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검찰 독재하고는 거리가 멀리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정신질환이 심한 것 같아요 내 눈엔 그냥 정신질환처럼 보입니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시기심과 정오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물의 실체나 사회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미제국주의 뭐 이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미제국주의가 어디 있노 미국이 시장 제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제국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게 되면 압승을 하게 될 건데 그 압승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벽한 형태로 참정권을 박탈당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야 될 건데 나라의 지배 엘리트들이 전혀 뭐죠 위기의식도 없고 국민 대다수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참정권을 가져가는데 누구도 여러분들 뭐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뭐죠 그냥 쏘기 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